국회 국방위원회 한기호 의원입니다. 핸드폰 화면을 도찰당한 것은 저의 부지의함에서 일어난 일이니 저의 불찰이고 책음도 저에게 있다고 인정합니다. 도찰된 내용은 북계군이 러시아에 파병한 것이 기정사실로 확인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와 협조가 된다면 북계군 부대를 폭격, 미사일 타격을 가해서 피해가 발생하도록 하고 이 피해를 북한의 심리전으로 써먹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무엇이 문제입니까? 북한군을 북계군이라고 부른 것이 문제입니까? 파병이 기정사실로 확인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까? 우크라이나와 협조가 된다면 북계군을 타격하자는 것이 문제입니까? 심리전하자는 것이 문제입니까? 민주당이 주장하는 내용이 북한을 돕기 위해 선동하는 것 외에 무엇이 있습니까? 북계군을 우리가 직접 타격하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우크라이나에서 적인 북계군을 타격하고 피해가 발생하면 파병 자체를 부인하는 김정은에게 파병을 인정하도록 만들고 인민의 귀한 아들들을 총알바지로 내몰은 사실을 인민들에게 알려서 만행을 멈추게 하라는 것인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베트남전에 우리 국군이 파병될 때 민주당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대대적인 파병 반대운동을 하면서 길거리로 뛰어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북한 인민군이 러시아에 파병하는 데는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까?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더러운 평화도 전쟁보다는 낫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토록 반대하는 전쟁을 하러 북한은 이국만리까지 파병을 하는데 반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민주당 정권의 최고의 치적인 남북한 연결 철도와 도로를 폭포하여 끊어버리고 그 자리에 방벽을 쌓고 있는데 왜 민주당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까? 금강산가는 도로와 철도를 공사할 때 현역 군인으로 직접 관련된 일을 하면서도 이 공사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북한이 어떤 자들인지 모르고 기만당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증명되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노래를 부르던 남북한 대화를 통한 평화를 짓밟아버리고 북한은 우리를 적국이라고 허헌법에 명시하고 핵무기를 과시하며 공갈 협박하는데도 왜 아무 말 하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대답해 보십시오. 저 한기호 의원을 제명하라고 하는데 진정 제명당해야 할 국회의원은 이재명 대표 아닙니까? 전쟁을 하러 가는 북한에게는 아무 말도 못하면서 이를 막기 위한 사견을 말한 것을 민주당 전체가 나서서 규탄하는 것이 국민들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습니까? 끝으로 묻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북한 노동당의 이중대입니까? 민주당은 저를 공격하여 정치적 이득만을 얻을 생각 말고 북한군 파병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지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0월 28일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 한기호 사 säper하는 도 polsk길이ір입니다. , 감사합니다.